희망 안녕하세요 오케이 자 이거는 근데 이거 입고 이거를 원래 어떻게 해야 되지? 위에는? 사실 은근사항이라 이걸 갈아입을 시간은 없죠 이걸 찍을 수 있겠군요 포인트로 뭐냐면 이 시선차 영진 가잖아 내가 더 덧수있어 봐봐 입물... 그... 어깨동까지 잘 펴줘 이걸 찍힐거에요? 네 조금만 올려 네 가자 3 2 1 왜요?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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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시력을 잃었으니까 내가 보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 나는 눈을 감고 있는데 감고 있는 나와 영진의 첫 느낌이 짠하고 좋은 것 같아 하... 하... 상대를 믿는 게 시작일 거 같아 온몸으로 하고 살아줘서 상대를 믿는 게 시작일 거 같아